송중기 씨가 대상 발표문을 남겨놓고 있는데요.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이 송중기 씨에게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집에 계신 분 있잖아요. 그분의 금안과 신혼생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. 오늘 또 함께 자리를 해서 인사를 드렸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부득이하게 다른 스케줄이 생겨서 남편이 대신 왔습니다. 잘 계시고요. 또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 어떠십니까? 그런 삶은 어떤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